아우 아우 싶다 내 모습을 준비하고 싶다 붙었을땐 보고 싶다 이만 하실게요, 네일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신방이 정답입니다. 신방과 사랑해요, 정답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네, 저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기본은 뭘지? 기본은 잘. 놀이를 좀 하시게 하는 중으로. 호주, 쓰드미, 베트남 호치미 같습니다. 다양한 곳에서 실습을 해 주겠습니다. 저거 안에 솜을 더 빼도 될 것 같은데. 이게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종이 찬대기가 들어있어서. 이걸 위에 빼지 말고 위에 만들고. 이제 솜이 여기를 뺀다고 해서 밑으로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. 이 아래쪽만 좀 빼면 되죠. 바로 쪽만. 여기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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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허리가 너무 위로 잡혔다니까. 이 정도 잡아야. 상관에 무려야 안 했다. 상관? 상관? 한 명이 선진. 제Чsex.